자아 한 장을 제거합니다 승인하마 어어 정구원 수양 오레바 포션이요 다른 선택지가 구리면 먹지 않을까요 숙성 음 뭐야 아 정권 헐 카드 잘못 봤다 사색 디아블로 평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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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파 어디 갔냐고 안녕하세요 나가보린 드로망에서 많이 맞았다 제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말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애매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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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카드가 안 나왔어. 못잡는건 아니지만. 빈손. 현실집에. 아니 여번이나 알파를 넣을건 아니잖아. 추럴라베. 융합망치 소주. 안 믿어본다. 부복급소 돌려차기. 급소해반다. 깰수있나 이막. 급소. 깨시마 좀 봐라. 깨시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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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실질로 그만 사방에 이르게 되는데 표창의 강섬 표창 없어도 때려잡지 않을까 아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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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대신 시장 유물 소순하네요 이거 심지어 사일러스야 영영영 영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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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빠지나? 안 빠지네. 유물! 딸기! 병번개! 변속의 변개! 두 번도 나오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었죠. 기도! 기도 좀 할까? 지금 근데 강림에도 공격 카드가 돌려차기 밖에 없네. 툴얼두올! 툴얼두올! 첫 턴부터 약화 걸지 말고 임마. 이봄 깡림. 툴얼두올! 툴얼두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전지로 영체와 두번쓰는게 더 이득일수도 있지 않을까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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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... 강화됐다. 눈물거리 무해 마요... 아니 무해도 강림했을 때 도움 안되잖아. 강림했을 때 도움 안되는 애들만 계속 나오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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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서 호시원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긴 뭐 보스전 아닐 때 포, 포, 보스전 아니고서야 어디서 보셔 먹겠어 그건 그래 이 악화가 난걸려서도 딜 한참을 더 넣었을텐데 약화가 난걸려서도 딜 한참을 더 넣었을텐데 약화가 난걸려 영체화 집에 마술클날 알파 집에 집에까지 들어가면은 덱파워는 확실히 세지는데 덱컨트롤이 잘 될지 모르겠다 빈쇄장 지금은 빈쇄장 좋지 뭘 지워야되지? 급소? 급소 지을때됐다 벌게 삭제 좀 빈쇄장 2집 36 3코덱인거에 조금 걸리네 3코덱인게 3코덱인게 아 추월나오면 펴는데 사실은 언제나 그래서 왓처는 언제든 추월림만 오면 고지 안녕하세 현실 속이기 관절뽀사기 관절뽀사기 말고 저거 에헤이 서순이네 이거 153골트 쓰레기 이벤트 아 안 좋네 증시후향 빨리 수향 좀 잘 좀 해봐 수향 좀 해봐요 수향 좀 해봐요 수향 좀 해봐요 수향 좀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죽여버렸네. 아씨. 깨씨 잘 못봤다. 교훈을 못봤어. 아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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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선천생겼어. 아씨. 선천 없는게. 더 돌리기 편한데. 아씨. 숟가락. 무한영수. 서순이네. 당근. 편실집애가 먼저인데. 편실집애가 먼저인데. 꼭 탔지. 강제보고 들어왔습니다. 당연한 내용이군요. 그런건 김과로란 스트리머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. 모두가 좋아하는 디펙트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 아이고 의지러브라 이거 교훈 안탔으면은 교훈 좀 넉넉하게 봤을텐데 아쉽네 켈리 손절 방어도가 모자랄거 같지는 않어 순무 디아투 피난처 디아투 VST팩트 디아투 아이 너브 세서 교훈 보기 힘든데 아 왜케 쎄? 살살 때려 그냥 작은 작은 턱벌레일 뿐인데 탔네 죽어라 격분 이제야 떴네 음 너무 늦게 뜬거 아닐까 어차피 저것도 없는데 그 시기 추월도 없는데 알파 알파단들 알파단들 알들 알들 아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아잇 들어줘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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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선박탐 하아잇 하아잇 그래도 연박탄이라도 주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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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화 다마루 추월 추월 먼저 줬으면 아까 적어도 없을텐데 그때 그 카드 아잇 아잇 으 으 으 으 으 Ein 으 으 숟가락만 계속 잘 뜨면 이론상 최강댁인데 텅스텐이라 방어도도 안올려도 돼 암브로시아 로시아 마다로시아 기도를 안쓰는게 낫겠다 텅스텐은 엄청 달달했는데 막상보니까 14댁밖에 안 막았네 사실 필요없는거였을까 아 교훈 계속 탄다 자 여행 여행 흠 돌려차기랑 기도는 0코스트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지 덱이 한바퀴 돌고나면 그때부터 쎄지는거랑 조금 불안한 것도 없지않네 영체화로 빨리 덱돌려서 세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어려운거 맞는거 같지만 안의 ота 사이임 저의 주저 운동 수 굿 또 탔냐? 교훈 전반은 그러네 풀강이네 잘 탔다 질 때를 아는 꽃의 나름답구만 으아 통찰이 안없어져 무한통찰 이거 이거 딴건 문제가 안될텐데 달팽이 너 달팽이 잡을 때는 이거 좀 그렇겠다 큰일났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달래 벌떡 흠 흠 흠 볼래찰기에다가 강림이 들어가도 60틀이니까 밤 8번을 써야되네 평가 같은 거는 웬만하면 쓰면 안 되겠다. 안녕하세요. 꼼다. 김애니메이터씨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일? 서백투성이 저거 숟가락 때문에 잘 안탄단 말이야. 거지같네. 그지같은 게임. 게임같은거지. 도그라이크 게임. 도그라이크 게임. 그이 깬거 같기는. 그죠. 그결에 보니 이게 안나가 mould. 도그라이크 게임. 그지같은거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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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불안한데 아택이 세긴 센데 불안하네 리스크 리스크가 조금 있어 엄청 센덱인건 맞는데 인공물 다시 갈까? 돌려차기 같은게 한장 더 있으면 좋을텐데 세빠지게 강림해도 딜카드가 없어가지고 딜을 잘 못 넣어 덱 밸런스가 잘 안 맞아 덱 밸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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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은 복제 포션 있으면 안 어려울 것 같고 거의 깬 것 같은데 이제 깼지 병불 병불 복제 포션 추월했을까 아니면 영체화했을까 드론은 어차피 많을 거니까 마음의 요새 아니면 영체화했으면 낫겠네 집에서도 사실 괜찮을 것 같고 이 영체화했을까 제일 낫겠다 심지어 안탐 개꿀 즐겁다 공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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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홈 공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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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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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니, 다 했다니까? 나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장... 이빤...